미국 의회에서 한국 기업 이름이 갑자기 돌출됐습니다. 애플 CEO가 의원들에게 삼성, LG 등을 거론하며 독하게 경쟁 중이라고 격한 발언을 했는데요. 시장 독점을 따지기 위한 자리에서 미국 IT 대기업이 한국 기업들을 들먹이며 죽을 맛이라고 한 겁니다. 29일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4대 기술 기업 최고 경영자들은 비록 화상회의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순다르피차이, 제프 베이조스, 팀쿡 등 네로라하는 경영인들입니다. 유쾌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원 법사위원회가 이들 거대 IT 기업의 시장 독점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개최한 화상 청문회였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들 4개 기업이 막강한 입지로 신규 온라인 행위자들을 저해하고 가격 상승과 서비스의 질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때 팀쿡 애플 CEO가 한국 기업을 언급하며 시장 독점 의혹에 적극적으로 항변해 눈길을 모았는데요. 쿡은 서면 증언에서 애플은 어떤 시장에서도 독점적 점유율을 갖고 있지 않다며 아이폰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상품분에서도 그렇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 시장은 지독하게 경쟁이 심한 곳이라며 삼성, LG, 화웨이, 구글 같은 기업들은 다른 접근법을 제공하며 매우 성공적인 스마트폰 사업을 읽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등과 경쟁하느라 힘이 드는 상황인데 시장 독점이 웬 말이냐는 볼멘솔입니다. 그는 이어 500개의 앱으로 시작한 애플의 앱스토어에는 현재 170만 개의 앱이 있고 이 중 60개 앱만이 애플이 만든 것이라며 우리는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앱을 수용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플이 현재 앱스토어 독점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또 애플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높은 만족도 미국에서 20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베이조스 아마존 CEO는 글로벌 소매 시장은 현저하게 크고 이례적으로 경쟁적이라며 아마존은 매일 타깃, 코스트코, 크로거, 월마트 같은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대형 사업자들과 경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우리의 이야기는 경쟁과 혁신을 장려하는 미국의 법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모두를 위한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 강력하고 일관적인 경쟁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인들이 우리 제품을 쓰지만 페이스북은 자랑스러운 미국 기업이라며 우리는 민주주의, 경쟁, 포용, 표현의 자유라는 미국 경제의 근간인 가치들을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피처의 구글 CEO는 구글은 검색과 관련해 이 영역의 전문가인 여러 기업들과의 강한 경쟁을 마주하고 있다며 트위터,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컴퀘스트 등과의 온라인 광고 경쟁을 예로 들었는데요. 그는 우리는 다른 이들의 혁신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의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며 수천 개의 장비 제조업체와 통신사들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최첨단 스마트폰의 가격 인하를 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여의도튜브였습니다.